그럴줄 알았어 다음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? 다음 목표는 무엇이 될까요? 다음 목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다음 목표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왜 이래! 몇몇 squid 또 죽이 heaven 해결합니다 본계정은 있어, 본계정. 근데 나 본계정 요즘에 잘하네. 형! 내가 형한테 이거 활성화 시켜야 하나? 내가 정하는 곳이 바로 올림포스다. 형 나 그냥 내 이름은 DAON으로 부르지. DAON. 내 이름은 바르게 안보니. 그치? 응? 여보세요? 왜 또 말이 없어? 내게 남은건 복습뿐이다. 그치? 이게... 와, 그나마 대. 환영합니다. 곧 전투가 시작됩니다. 영웅을 선택하십시오. 다음 혼자 밥을 먹는 날 자 이제 연결해 오가 오늘은 오마 회지 오 서울 총 일 마지막 천 내가 이거랑 끊으면 좋겠지 나 얘야 한도하게? 지금 이 조합에 한도가 안 좋을텐데 대박 잘 뛰었네 저 getting those 글쎄 언제까지 죄 ㄷㅂ 흐끈하게 날아오르는군 저 적을 조심해 가리케이터를 밀겠다 이동하지만 하루라 아아 메르시가 죽었구나 왜 죽었니 메르시야 이게 왜 죽었지 알아서 메르시 왜 죽었지 메르시 왜 죽었지 아냐아 거기있지마 거기있지마 나 말해줘 으어어 으어어 대다아 방 끝나고 경쟁한판 하고 그만해야겠다 나의 세계에선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어 비밀한판 하러 가야겠다 이건판 진거 같아 알았어 왜 죽었냐고 힐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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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러가 힐러가 아 제발 아 아 아 아니요 로봇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안맞냐 파리 아직은 포기할 생각 없어 이대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아 승리의 향기란 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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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전기지에 대한 나의 극화 침퍼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. 3. 맨날 제거한 공격이 있습니다. 침퍼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. 3. 맨날 플러스에 종료됩니다. 주인공 히힛 금방 아! 시스템에 강화 완료 ㄷㄷ 가리키는 장체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. 타이밍에 잃어버렸어요. 랩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